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라이브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사례 위주로 몇 가지 좀 그 보여드리고 그리고 기사 읽기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요즘에 다들 휴가 가셨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다 보니까 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사연을 일단 우선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상계주공 5단지 관련해서 하나의 문의를 주신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계주공 5단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상계주공 5단지가 사실 조금 그 상황이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단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건축 수익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크게 용적률이랑 대지 지분을 보시잖아요 근데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왜냐면은 이게 용적률이라는 거는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최대 상한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거기까지 밖에 이제 집을 못 짓는 거죠 이렇게 층수를 높이지 못하게 되는 건데 용적률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저층일수록 이제 그 많은 세대를 또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이 90%대에요 90%대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이제 용적률 면에서는 좀 훌륭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좋다 라고 이제 가늠을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이제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 후반대라고 하면은 재건축이 좀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고 200%가 넘어가면은 이제 리모델링 같은 사업들로 좀 선회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상계주공 5단지 관련해서 이제 그 기사 같은 것들을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0%대 용적률이 나올 정도로 사업성이 뭐 좋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가 추가 분담금 폭탄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공사 해지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좀 지금 현재 그 추가 분담금 때문에 좀 동력을 잃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번 제가 그 짚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단지 계율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죠 그래서 위치는 이제 노원역 역세권 단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대수도 나쁘지 않아요 8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다 건축이 됐을 때 1000세대 규모의 이제 단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적률은 93%로 굉장히 이제 용적률 면에서는 좀 재건축 수익성이 좋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평형 구성이죠 평형 구성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11평짜리 단일 평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40세대가 다 같은 평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대지 지분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대지 지분이 평균 한 12평 정도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아파트 면적보다도 대지 지분이 조금 더 큰 그런 형태의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용적률과 대지 지분 둘 다 이제 재건축 수익성 면에서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훌륭한 단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이제 한 그 가구당 840형으로 간다 전용 840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한 5억 정도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공사도 해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처분 총회도 부결이 돼서 계속 이제 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여기가 이제 2021년 8월에는 8억까지도 이제 실거래가 등록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쭉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 5억 1000만원 정도 이제 거래가 됐더라고요 2024년 7월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상계주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생기냐 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이런 형태로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뭐 최대로 받으면 299.73% 굉장히 이제 최대로 다 꽉꽉 채웠다 라고 볼 수가 있고 20개동 이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규모로 이제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세대수 평형 구성을 한번 볼게요 아까 840세대였잖아요 여기다 이제 996세대로 늘어나는데 거의 뭐 1000세대 규모로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 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임대는 156세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평형 구성을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전부 다 이제 31제곱미터로 되어 있었죠 840세대 전부 다 이제 31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평형 구성이 다양해졌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1제곱미터로 전부 다 지으면 수요가 없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뭐 거의 살 수가 없는 면적이고 우리가 이제 국민평형으로 부르는 것도 전용 840형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제 그 아파트 가격에 많이 상승하면서 국민평형이 좀 바뀌었다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용 840형이 아니라 요즘에는 전용 59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용 840형 정도 이제 면적이 돼야 30평대 정도는 돼야 4인 가족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가구를 가게를 좀 꾸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봐서 이제 국민평형을 보통 840형 그리고 가장 수요가 많은 평형도 840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31제곱미터를 다 31제곱미터로 새로 지으면 세대수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반 분양 세대도 늘어나서 이제 추가 분담금도 조합원들이 많이 안 내도 되는데 이 평형을 이제 늘려 짓는데 이제 비용들을 쓰다 보니까 이 조합원이 31제곱미터에서 840형을 분양을 받으려면 내가 내 집을 늘려 짓는데 이제 비용을 많이 소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내 집의 평형을 늘려 짓는데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재건축 단지에 투자실 때 보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용적률과 대지 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평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작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로 라고 했을 때는 재건축 부담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큰 평형들이 있으면 이걸 쪼개서 세대수를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그 작은 평형보다는 큰 평형 위주로 이제 구성된 단지가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1제곱미터 단일 평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 중에 하나로 꼽자면은 단일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감명할 수가 있어요 조합원별로 가지고 있는 평형대가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은 재건축 했을 때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큰 평형 가지신 분들이 조금 손해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조합원 총위가 잘 모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일 평형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특이한 게 현재 이제 그 GS가 원래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선정이 되어 있다가 추가 분담금 5억씩 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이 좀 반발을 해서 시공사 해지가 됐죠 해지가 되고 지금 선정하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시공사가 들어와도 사실 이제 공사비라는 거는 최근에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 뭐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낮추기는 좀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이제 대책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점이 있어서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그 보셔야 되는 게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신탁방식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라는 거죠 신탁방식 재건축은 제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신탁사가 이제 사업시행자가 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 그 조합원들이 조합이라는 단체를 이제 구성해서 거기서 조합 임원도 구성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이 의결을 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뭐 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게 대다수였죠 근데 이제 기존에도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신탁하는 요건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요건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별로 이제 신탁방식 재건축 재개발 필요한 사례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성공 사례들도 많지 않다라고 보여서 많이 이제 그 뭐 선호하는 추세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이제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비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좀 전문 경영인 뭐 ceo 같은 이제 그 전문가가 좀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정부에서 독려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가 좀 어려웠던 거는 토지 소유자 3분의 1 그 신탁등기를 해야 돼요 신탁등기를 근데 이 신탁등기라는 거는 신탁사한테 이제 형식적으로만 내가 소유권을 넘기는 거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요건들을 좀 갖추기가 어려워서 재개발 재건축 신탁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어려웠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요건들을 없애주고 그리고 좀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또 이제 그 정부에서 좀 독려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목동이나 여의도나 이런 상계동 쪽에서도 그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신탁방식 재건축 관련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좀 신탁사들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도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낮춰서 이 부분은 또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같은 곳들에서 이제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주요 단지들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신탁방식으로 가보자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곳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계주공 5단지도 그런 그 단지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신탁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제 뭐 사업수익성 면에서 공사비나 사업비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공비도 좀 낮추고 그리고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 신탁사가 금융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공사비 같은 것들도 이제 분양불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 기성고 방식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사비를 좀 낮출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계주공 5단지는 신탁방식으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시공사 그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된거죠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이제 시공사 계약도 해지가 되고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추가 분담금 이슈로 인해서 좀 멈춰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될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이제 추가 분담금 분담 여력이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하셔야겠죠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일단 개발 호재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위치에서 보셨죠 그래서 4호선 7호선 노원역 역세권 단지다라고 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 노원군 노도강 쪽이 상계동을 포함해서 좀 뜨게 된 게 GTX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제 강남 접근성, 여의도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GTX가 예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금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창동역, 한정거장 가면 창동역인데 노원역에서 GTXC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남이나 여의도까지도 뭐 한 10분 20분 이내도 그 도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크게 이제 그 개선이 되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환경 그래서 상계동 쪽이 사실 이제 그 교육환경이 좋아요 학군도 좋다라고 보고 그리고 학원과 같은 것들도 잘 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데 보시면 상수초등학교, 신상중학교, 상계중학교 뭐 이런 곳들이 다 도보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은행사거리 학원과 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목동처럼 굉장히 큰 건물이 다 이제 학원으로 들어서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상계동 쪽이 은행사거리 학원과도 이제 도보로 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병원이라던가 뭐 백화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호재로는 주변이 이제 다 개발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 단위가 상계주공 5단지만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통면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이제 주변 환경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 상계 뉴타운은 재개발이죠 상계 뉴타운 재개발로 볼 수 있는데 상계 뉴타운 쪽은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지고 좀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주권 리스크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대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 도시와 경제 아버지 뷰티 뷰티 뷰티